강대 불러달라고 사랑의 후원금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강대 소원사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강대 소원사님 이름을 불러서 해달래요. 거기까지. 단장님 한번 해보시오. 강대 소원사님 이름으로 강대를 불러라고. 그냥 내 집어넣으면 되지. 남들이야 즐거웠을 걸 그랬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을 안고 하면서 강대 소원사님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지. 바보야. 아무데나? 그러지. 남들이야 즐거웠을 걸 그랬지만 모두들 신나서 추울 줄 줄 줄 줄. 남들이야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하는 건 난 잔고 어수書올 악수 Phar science 우리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이 꽃이 꽃게 치는 풍경을 치는 하늘 지그러진 감정의 인생을 달아와 어둡이나 두둡이든 이 단어 내 팔찌나 오늘도 추운 낮은 기도 되돋은 시 어린 황황해가 좋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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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죠? 이만하면 잘했지 뭐. 노래도 잘 못하는 노래에다가 마지막 엔딩에 또 광대 소원사님을 쫙 넣어드렸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요.